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케이팝 콘서트가 일정을 변경해 진행을 알렸다. 하지만 태풍 카눈이 오고 있는 상황에 야외 무대 설치를 진행 중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정, 장소 변경에 케이팝 콘서트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태풍이 오는 상황에 야외 무대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네티즌들도 갑자기 무대 준비하느라 아이돌들도 바쁘겠네. 나라에서 케이팝으로 때우려는 거 웃긴다. 태풍 오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이게 뭘까? 무대 안전한 거 맞냐? 무너질까 봐 걱정이다 등의 우려를 보내고 있다.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는 당초 행사 개최지인 정북 부안 새만금의 야외 무대에서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염, 미흡한 운영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일정도 급하게 변경됐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현재 6호 태풍 카눈이 복상하고 있다. 카눈은 11일 오전 0시쯤에는 서울과 가장 가까워질 전망이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비가 몰아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아는 인원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